전작 오늘 왜 끝나부터 왔지요? 왜? 우리 큰.. 나 잡아봐라 할꺼야 아빠랑? 어? 형님 아빠랑 가져가거라 이거야? 이쪽으로 도망갔네? 뽀? 뽀가 와있었죠? 이쁘게 핑크해졌어요 우리 뽀 여기가 핑크핑크 해줬네요 하지말까요? 하지마? 하지마? 핑크핑크 한대? 너무 귀여운데? 핑크핑크해서? 아빠 하지마? 핑크핑크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 뽀 도망갔네 오오옹 아도랑 코코리 코코리 아아 아아 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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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배고파 나도 배고파 나 목소리 목소리 봐봐 나 지금 목소리 다 쉬어가지고 목도 아프단 말이야 빨리 시켜줘 오늘은 밥 먹고 일 없으니까 들어가서 잘래요 아니 네가 시켜 왜 왜 맨날 나보고 시키래 내 목소리 지금 아파 보이지 않아? 내 핸드폰 어딨지? 핸드폰아 핸드폰 시리아 핸드폰 어딨니? 핸드폰 시리아? 아 나 시리아 설정을 알았네 이거 시리아 하면 다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? 저 여기 있어요 시리아 어딨어? 시리아 어딨어? 시리아 시리아 너네 먹고 싶어? 너네 거 아닌데 너네 거 아닌데 일단 내가 이거 계산 분해를 할게 갑자기 시럽게 시작된 먹방 Grгу punk 손에 맛있게 먹고 안되네 안되리네 으으 contin Ben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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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네요 이거 밥그릇쯤 갖고 와봐 응? 밥그릇쯤 갖고 와봐 밥그릇? 탈투스 해봐 맛있겠네요 너무나 맛있겠네요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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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게장이 대단히 대단히 아 맛있겠다 자 밥을 넣어서 잘 비벼줘야 돼 맛있겠다 짜자잔 짜잔 음 맛있다 밥 비벼주신 다음에 쫙 꺼려 맛있으니까 맞아 그럼 내가 먼저 먹을게 음 정말로 맛있어 빨리 드세요 흠 흠 아 맛있어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 밑에 잘했어? 응 잘했지요 우리 회의를 회의도 잘했어 회의도 잘하고 끈고래 믿긴걸 잘하고 회의에서 회의에서 이제 한번더 회사 안에 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흠 일단 제가 한번더 다 잘하고 왔습니다 이거 위로 올렸잖아 응 회사 그거 내리는데 보셨나봐 아 그래? 그래가지고 야 우리한테도 좀 그런거 좀 찍어주세요 그러는거야 흠 근데 그렇다 때는 별 큰 특별한 내용은 그냥 근데 저 이거 제가 제가 찍은거보다 거의 다 여자친구가 찍은거라고 보이나? 볼까? 우와 이런걸 찍어야 돼 이거 이런걸 찍어야 돼 이거 맛있다 맛있다 응 대박이다 이렇게 해서 3kg가 오는데 32,000원이에요 엄청나죠 오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다 응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겠다 응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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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먹고 싶다 응 버터 없죠 버터 없죠 버터 없죠 아 버터 사와야겠다 다음에는 버터여가지고 맵다가 이거 닥쳐 손에 halls 그런 werk Confhma 먹어져 어 ﷺ 얼굴로 뿌시네 어? 얼굴로 뿌셔 얼굴로 뿌어?! 얼굴로 뿌셔. 아, 얼굴로 뿌신다. 응. 얼굴 표정으로 뿌셔.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런 거 뿌실 때 그러니까 얼굴에 힘이니까 같이 들어가잖아. 맞아. 너무 맛있어. 응. 맛있지? 응. 많이 먹어. 오늘 외면 생략도 너무 좋은데요.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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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진짜 웃겨. 아, 그래? 그 정도로 웃겨? 응. 형아, 너무 부담스럽게 쳐요. 형아, 너무 부담스럽게 쳐요. 그래. 서쪽. 서쪽. 마을 통 장아찌도 먹어야 돼. 무언가 똥. 너무 맛있어. worst. 마을 통 장아찌도 먹어야 돼? 응? 마을 통 장아찌도 먹어야 되고? 응. 응 그리고 맛있지 이것이 행복이죠 이것이 행복이지 다이어트 해야 됐네 이제 맞아 짠 근데 이제 오늘은 찢기밖에 안 돼 이것까지 먹고선 안 먹으면 돼 응 오늘 조금 힘들어 어우 그냥 어머 독한 술이 많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지금 입에 거의 다 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먹는게 너무 행복해 흐흐흐흐흐 형은 불꽁은 먹을 때는 이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맛있는데 계속 이쪽으로만 씹어야 되니까 먹자 내가 이런게 끔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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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응 하하 하하 이거 팡이 먹는 거 아닌데 귀여워 팡이 하나 더 해줄까 하나 더 해줄까? 응응응 그냥 이거 먹고 말래 왜냐하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여기 안에 다리같은거 위에 있어 둘이라도 꺼내서 먹어 저랑 먹ults terms 네 밥이 조금 남았으니까 요놈 너로 정했다 짜자 이거 힘이 좋은데? 선수 저게 생품 하하하하다 새로운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웃기다 먹으러다가 재밌어? 응 위로도 조금 징그러운 것 같은데? 숨 조심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